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최종학당 1분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이까지 대신 돌본다면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SF 영화에서 낯선 존재로만 등장하던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는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최근엔 로봇과 사랑에 빠진 인간의 이야기가 안방극장의 설레음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적품들이 인간과 대결을 하는 로봇의 모습을 그렸다면 이젠 로봇이 인간과 감정을 나누거나 오히려 인간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요? 미래부가 발표한 국내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6년 5조 4천억 원에서 2020년 11조 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자유자재로 대답이 가능한 챗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쇼핑과 금융, 교육, 통역, 뉴스까지 서비스 전 분야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사람과 톡하듯 쉽고 간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 고객 대응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한 IT 업체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챗봇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친절한 한국어 챗봇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브리핑이었습니다. 와,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한국어 선생님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어쩐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챗봇이 나와도 저희는 끄떡없습니다. 그간 세종학당 친구들과 싸운 우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세종학당 친구들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